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난쟁이들과 함께했던 시간들이 관객분들께도 좋은 추억으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관객 여러분들께 짧게 감사의 인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기세중 배우님 소감 한 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끝이 났네요. 저희 분장실에서도 얘기했는데 매 공연 끝나는게 아쉽기는 하지만 유독 아쉬운 공연들이 있기는 한 것 같아요. 이 공연이 저한테는 그런 공연이었고 사실 처음 준비할 때 기대반 걱정반, 기대한 20, 걱정 80으로 시작했던 공연이라 매일 공연할때마다 너무 행복하고 그냥 되게 행복하게 한 것 같아요. 그.. 그.. 아.. 예.. 예션이 좋으시네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그냥 저희 같이 하고 있는 동료들한테 제일 고맙다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냥.. 이게 다.. 예션이 좋으시네요. 아까도 안내멘트한다는 중간에 맥을 톡톡톡 뜨네요. 아.. 네.. 근데 진짜 고맙다고 얘기하고 싶어요. 형 누나 동생들 그리고 형 누나 동생들 전부 다 스태프분들 배우분들 전부 다 마찬가지로 그냥 되게 행복하게 했던 공연이에요. 행복한 기억만 남는 공연이 될 것 같아요. 같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끝났어요. 네 끝났습니다. 네 끝났으면 끝이라고 외쳐주시면 됩니다. 네 다음은 빅 역할의 유재훈 배우님 고맙 한 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 제가 코로나 이후에 막공까지 이렇게 예정된 날짜에 끝낸 공연이 처음이에요. 코로나가 시작된 이후에 늘 공연들이 예정된 날짜에 끝날지를 못해서 많이 좀 마음 한켠의 아쉬움이고 했었는데 어..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끝까지 아.. 잘 마칠 수 있게 돼서 정말 너무나도 기쁩니다. 여기까지 오는 동안 물론 이제 뭐 확진된 친구들도 있었고 스태프분들이면 다들 조금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근데 컴퍼니 분들부터 해서 우리 배우들 모든 스태프들 어떻게든 이 공연을 멈추지 않고 이어나가려고 다들 최대한 노력했거든요. 그래서 오늘까지 이렇게 잘 마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집중해 주시고 박수 보내주시고 같이 마음을 이렇게 모아주셔서 저희가 잘 마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언젠가 또 동화나라에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스태프분들, 컴퍼니 분들, 우리 배우들 다들 너무 수고했습니다. 네 끝! 감사합니다. 어.. 그 다음은 인어공주혁의 조윤영 배우님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이번 그 남생의 공연이 특히나 제 인생에서 있어서도 너무 오래 기억이 남을 것 같은데 정말 행복하게 했어요. 일하러 오는 게 아니라 정말 그냥 진짜 웃으려고 왔었어요. 연습실에서부터 공연장까지도 여러분들이 보실 때 즐거운 것만큼 저희도 안에서 너무 즐겁게 했었어갖고 제 일을 가진 이 일이 너무 감사했어요. 너무 그렇게 만들어진 작품이었어요. 그래서 그 감사한 마음 잃지않고 이제 또 좋은 작품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늘 코로나 조심하시고 저희 언제나 만나고 있으면 이별이 있듯이 이제 행복했던 건 행복하는 것대로 잘 적어두고 이렇게 부실내는 사회가 하겠습니다. 네. 끝! 아 오케이 아 많이 기다렸습니다. 네 그러면 그 다음은 이제 저희 이제 우리 보라누나 백설궁주혁할의 산보라 배우님 수강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참 운이 좋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 극장에서 우연치 않게 굉장히 계속 즐거운 작품을 한 1, 2년동안 저는 계속 다 즐거운 작품을 읽어요. 저한테 꼭 필요한 공연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래서 이보다도 스태프들하고도 굉장히 친해서 굉장히 기억에 남는 공연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스태프들하고 가족처럼 지내기가 쉽지가 않은데 정말 배우와 스태프들이 모두 하나가 돼서 정말 행복하게 했던 공연일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 뒤에 계신 이 모든 스태프분들 뒤에 감독님들 뭐 수빈이 한솔이 뭐 다 여기랑 식구분들 정말 잊지듯할 것 같고 특히 정말 이곳에 와서 여러분들의 웃음소리를 듣는 게 최근 제 삶에서 가장 귀하고 너무 행복하고 진짜 감사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께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또 배우들 다른 공연들도 다 그 이후로도 많이 사랑해주시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바라던 엔딩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늘 그 안에서 해피함을 찾으셔서 모두가 늘 해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끝!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은 아, 마지막으로 왕자 2와 신데렐라 역의 김수환 배우님도 소감 부탁드립니다. 네? 네, 안 한다고 돼 있어요. 왜요? 일단은 김수환 배우님 아, 저요? 네. 저 대본 읽은 겁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난쟁이와 왕자 2, 그리고 신데렐라 역을 맡은 김성환입니다. 감사합니다. 어, 정말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그리고 너무너무 즐거운 작품에 임할 수 있어서 어, 정말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이거는 어, 오프 더 리코더인데 아, 오프 더 리코더인데 아, 오프 더 리코더인데 아, 오프 더 리코더인데 아니, 리코더가 맞아요. 아, 이건 오프 더 리코더인데 이거 오프 더 리코더인데 연습실 초반에 부끄러워서 얼굴이 시도 때도 없이 빨개지는 저를 항상 용기와 그리고 너 할 수 있다고 격려를 해 준 형, 누나가 있어서 어, 정말 끝까지 즐겁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 스태프분들 어떤 공연이든 다 그렇지만 혼자서 할 수 없는 그런 겸손함을 많이 배우게 됐습니다. 스태프분들 정말 감, 감, 감사드리구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 내일 회 같이 함께 즐겨주시고 울어주시고 어, 박수쳐주시는 여러분들 덕분에 정말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저는 한마디로 끝내겠습니다. 덕분에 행복했다! 끝! 저는 허안이가 막낸 줄 몰랐습니다. 이제 알았어요. 허안이가 너무 자신감 좋고 이래가지고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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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정말 농담이구요. 진짜로, 진짜 마지막으로 왕자 3과 마녀 역의 주민우 교장님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어, 이렇게 끝이 올 줄 알고 있지만 이제 또 실감이 잘 안 나긴 하는데 어, 일단 내성적인 저를 이렇게 이 작품에서 빛날 수 있게 역사와 함께 해주신 우리 동료 교육분들과 스태프분들 이렇게 감사드리구요. 아, 참 사실 오늘도 이 뜨그덕 이거 말 달리다가 손목이 또 삐긴 했는데 이게 아주 격한 작품을 이렇게 무리 없이 제가 끝까지 완주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 또 좋은 모습으로 앞으로의 주민우의 행보도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랑국입니다. 저희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난댕이들 정말 진짜 진심으로 많이 사랑해 주시고 이렇게 많이 찾아가시고 박수 많이 보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배우분들, 스태프분들 너무 함께해서 너무너무 정말 큰 영광이었습니다. 정말 진심이에요. 정말 난댕이들 해서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희 이제 포토타임이 포토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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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 됩니다. 저희 가운데 모여서 포토타임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렇게 좀 이렇게 만들어주시고 이렇게? 우리가 앉을까? 앞에? 이렇게? 이렇게 앉으면 다 앉아? 다 앉아. 다 앉아. 다 앉아. 그럼요? 그럼 저희 이제 왼쪽부터 하겠습니다. 이 꽃밭창으로 할게요. 왼쪽부터 하나, 둘, 셋. 오른쪽이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네. 손이 뜨거워요. 제 마음. 가운데요. 하나, 둘, 셋. 자, 이제 꽃밭씩 내리셔도 돼요. 2층으로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가운데로 포즈 바꿔서 한번 보실까요? 네. 네. 자유분 포즈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아, 네. 감사합니다. 저희 사... 사진... 더, 더 필요... 저기는 더 필요하신 것 같아요. 아, 저희 이제 포즈타임은 그러면 저희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저희 또 이제 저희가 이제 공연을 하면서 감사드려야 할 분들이 많이 계셔요. 그래서 이거를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이거를 천천히 한 분 한 분 저희 난쟁이들이 공연이 될수록 공연될 수 있도록 탄생시켜주신 이지현 작가님 그리고 황미라 작가님 먼저 감사 인사드립니다. 그리고 김동연 연출님을 비롯해서 좋은 공연을 올릴 수 있게 애써주신 연출부 그리고 저희 음악팀 안무팀 정말 모두 모두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무대와 영상을 만들어주신 무대팀 영상 디자인팀과 원활한 공연진행을 위해 현장을 진두지휘하시는 SM팀 그리고 아름다운 음악을 잘 전달하기 위해 애써주시는 음향팀 멋진 빛으로 무대를 옷 입혀주시는 조명팀 배우들이 더 돋보일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장팀과 의상팀 그리고 저희가 예쁘게 들고 다닐 수 있는 거 만들어주시는 소품팀 정말 너무너무너무 많은 분들이 보이는 건 저희지만 너무너무 많은 분들이 정말 도와주셨어요.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2022년 뮤지컬 난쟁이들의 마지막을 막 이제 2022년 뮤지컬 난쟁이들의 마지막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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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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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